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즘 한창 뜨거운 가상화폐 시장에 특이한 코인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거 골라오셨네요. 네. 우리 진행자를 비롯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대부분은 비트코인 정도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단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들었어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까지는 아시는군요.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거기까지는 알아. 꼰대력 테스트입니다. 이 코인 중에서 혹시 한 개 이상 알고 계시다면 이미 꼰대가 아니신 걸로. 1번 도지코인, 2번 시바이누코인, 3번 진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들어봤고 봤죠. 뉴스에서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개와 관련된 코인들입니다. 이 코인들이 전부 다 장난에서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은 장난이 아니게 되어버린 코인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개돈입니까? 그럼 개돈? 개돈이네요. 그러니까요.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코인은 일본의 시바견이 모델이고요. 진도지는 진돗개가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 코인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개가 왜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개가 등장하는 이유가 도지코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도지코인은 인터넷 밈, 그러니까 짤방으로 유명한 조금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바견, 도지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옆으로 약간 째려보는 건지, 눈치 보는 건지 하여간 표정입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개발자들이 처음에 장난 삼아서 일종의 시험 삼아서 만든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저런 걸 활용을 한 건데요. 이게 채굴 개수를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져보면 사실상 영원히 가면 제로가 되게 되는 이런 코인입니다. 근데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올해에만 벌써 9815%, 100배가 오른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상화폐 전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게 된 거네요. 장난이었다가 장난이 아니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원조 장난이 이렇게 큰 성공을 하니까 이걸 따라하는 다른 장난들이 출연을 한 건데 중국인 개발자가 도지코인 킬러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사 인터넷 밈코인인 시바이누코인을 발행을 한 거고요. 시바이누가 일본어로 시바견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 급격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또 폭등을 해가지고 9일하고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려 966%. 이것도 10배가 오른 겁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이제 어제 기준도 시가총액 16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짝퉁의 짝퉁도 성공을 하니까 또 다른 짝퉁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시바견 말고 우리 한국의 진돗개다라면서 진돗개를 내세운 진도지코인인데 진도하고 도지코인의 도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도지코인의 아류다 이거를 아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도지코인은 심지어 아직 발행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위 잡코인 시장에서는 그만큼 기술보다는 홍보나 마케팅, 화제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도그월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복잡하고 장난도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꼰대가 되는 거고요. 약간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코인 좀 아는 것처럼 재밌는 현상이네요. 뭘 왜 자꾸 꼰대 얘기를 해요 도대체. 제가 꼰대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저도 사실 도지코인까지는 그렇다 친다 했는데 진도지코인이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제 입으로 개판이라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방송 심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귀여운 장난들이 오가는 시장이군요. 라고 하면 코인 좀 아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장난스러운 코인들에 몰리는 투자 액수를 보면 전혀 장난이 아니다. 하루에도 막 수백 퍼센트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 보면 전혀 귀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죽기 살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격은 있는데 최근 도지코인을 정점으로 한 투기 열풍에는 좀 걱정되는 지점들이 많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상화폐의 내재 가치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의 한두 마디의 폭등과 폭락을 오가기 때문인데. 지난 5월 초에 SNL이라는 TV쇼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문제의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코미디언이 일론 머스크한테 도지코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통화의 미래다. 세계를 장악할 멈출 수 없는 금융수단이다. 이런 그럴듯한 얘기로 일관을 하니까 코미디언이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머스크가 오케이 그래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바로 이게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도지코인 가격이 35% 이상 폭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이건 시세 조정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그것도 그런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했다가 오늘 아침에 트윗으로 결제 중단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장난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주식시장 같았으면 주가 조작으로 수갑을 찼을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큰 돈을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흥미만으로 이 코인 시장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니까요. 그 점을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비컨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컨 뉴스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